생선하게 격신간 누굽니까 자 다시 블랙입니다 잘 나오고 있어요 캐스팅 이렇게 지금 동주에서 갈 수 있게 오케이 관리를 조금 해줄게 관리를 좀 해주고 벌리는 많이 돼 있지만 그 모여있는 그룹이 떠나지 않을 만큼 또 입질 오케이 좋다 먹을 때까지 좀 더 기다렸다가 더 먹을 때까지 좀 뒀다가 현재 톡 걸었어 이건 너무 아니냐고 시발 오케이 내가 걸고 나서도 벌리하라고 했죠 모여있는 애들도 빠지기 전에 벌리를 더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벌리하라고 했죠 랜딩을 잘해서 공기를 매기고 파도 태워서 살살 올리면 돼요 그리고 생선이 힘을 쓸 때는 드래기 이렇게 풀려야 돼요 드래기 꽉 조이면 안 되고 파도의 속줄에 의해서 생선이 딸려나가거나 아니면 생선이 힘을 쓸 때는 드래기 풀려야 됩니다 드래기 안 풀리면 목줄이 터지거나 바늘이 펴지거나 아니면은 입술이 찢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를 해 주셔라 파도가 안 올 때 없는 이쪽으로 다가가서 우선 뒤로 뒤로 백스텝 쭉 백스텝 하고 하다 보면 생선이 생선이 나를 따라와 있죠 오케이 생선하게